흰눈 사이로 토르비온이 왔어요 뭐? 내가 바스티온 가이드엔 웬일이냐고? 그걸 몰라서 물어! 네가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누가 설명을 해줘야 할 거 아니야? 어딜 뾱뾱거리고 있어? 나도 나불거리는 깡통이랑 일하는 건 칠색이야 아, 왜 하필 내가 나왔는지 사람들이 궁금해할 것 같다고? 그러면 잠깐 이야기를 하나 해주지 바스티온은 원래 평화 유지 목적으로 만들어졌다가 옴닉 사태 때 옴닉 반란군으로 돌아선 로봇 유닛이야 그리고 옴닉 사태가 끝난 후에는 대부분의 바스티온 유닛들이 파괴됐지 그 후 스웨덴 북부에서 이 깡통 녀석이 목격됐고 난 녀석을 처리하러 갔어 제대, 막상 마주친 이 깡통은 다른 바스티온과는 달라 보이더군 인간을 공격하지도 않았고 자연에 관심을 보였거든 난 이 호기심 많은 깡통을 데려오기로 결심했어 그리고 인간 세상에서 잘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규칙을 몇 가지 정해줬지 하하하하, 어때? 이 정도면 소개할 인연 정도는 되고도 남지? 자, 더 이상 불만 없으면 변경된 바스티온의 영웅 가이드 시작해 보자고! 바스티온은 수색과 강습 두 가지의 무기 설정을 가지고 있어 설정은 재설정 기술을 통해 전환할 수 있지 설정 수색에서의 기본 발사는 기관 단총을 발사하는 공격이야 탄파짐이 없어서 비교적 마치기 쉬워 보이는구만 중장거리 적을 견제하기에 좋겠어 설정 강습에서의 기본 발사는 기관포를 발사하는 공격이야 지속시간과 재사용 대기시간이 있어 무한정 사용할 수는 없지만 대신 지속시간 동안에 탄약을 무한대로 쓸 수 있구만 또 이 무기 설정일 때에는 느린 속도로 움직이게 되지 다음은 보조발사를 소개해 주지 말 그대로 수류탄을 발사하는 기술이야 발사된 수류탄은 벽에는 튕겨나가고 영웅이나 바닥에는 부착이 되지 궁극기인 설정 포격은 고정된 상태에서 강력한 포탄을 발사하는 기술이야 총 3번까지 발사 가능하고 중앙으로부터 멀어질수록 피해량이 감소하는구만 바스티온한테는 지속능력이 하나 더 있는 거 알고 있어? 바로 철갑이야 변신 중인 바스티온이 피해를 덜 받게 해주는 지속능력이지 자 이제 설명은 다 해준 것 같군 그럼 난 이만 또 왜 그래? 뭐가 불만이야? 아 그래 그래 아직 남아있었는데 내가 깜빡했구만 고마운 줄 알라고 실전에 도움되는 플레이팁도 알려줄 테니까 말이야 변경되기 전 바스티온한테는 강습이 아닌 경계 모드가 있었지 경계 모드에서는 이동할 수 없었기 때문에 방벽이나 힐 등의 지원을 많이 받아야 했어 그리고 지속적으로 경계 모드를 풀고 자리를 옮겨야 했는데 자리를 한번 잘못 잡기라도 하면 딜로스가 심하게 발생하곤 했지 반면 변경 후에는 더 유동적으로 딜각을 만들 수 있게 됐어 강습 모드에서는 이동도 가능하고 전술 수류탄 같은 공격 기술도 생겼기 때문이야 바스티온을 플레이할 때는 일단 수색 모드의 기본 발사로 중장거리 견제를 하게 될 거야 그러다가 적이 먼저 진입하면 전술 수류탄으로 밀쳐낸 뒤에 강습 모드로 전환해봐 강습 모드로 전환하고 나서는 철갑의 효과로 적의 공격을 버틴과 동시에 강한 화력을 퍼부어 상대방을 처치하거나 몰아내면 될 거야 반대로 아군이 먼저 들어가면 바로 강습 모드로 전환해 화력을 지원할 수 있어 하지만 너무 일찍 전환하는 건 좋지 않아 이동 속도가 느려져서 아군을 못 쫓아갈 수도 있으니까 말이야 기본 포지션에 대해서도 알려주지 전체적으로는 다른 공격 영웅들처럼 후방에 자리 잡는 게 좋아 강습 모드로 변경했을 땐 적과의 거리 조절이 원활하고 엄폐물을 활용할 수 있는 위치를 유지하는 게 좋을 거야 아군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치라면 더욱 좋지 강습 모드의 이동 속도가 느려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 다음으로 수색 모드 팁을 알려주지 수색 모드의 기본 발사는 단퍼짐이 없어서 중장거리의 대상을 비교적 쉽게 맞출 수 있어 하지만 연사 속도가 느려서 큰 거리 공격이 좋은 편은 아니야 따라서 적이 붙기 전에 많이 맞추는 게 중요해 보이는군 그렇게 하면 적이 쉽사리 들어오지 못하게 견제를 할 수 있거든 다음은 강습 모드 팁이야 강습 모드의 기본 발사는 원거리보다 큰 거리에서의 위력이 강해 그래서 되도록 가까운 적을 노리는 게 좋아 만약 공격 영웅이나 지원 영웅처럼 체력 낮은 영웅이 근처에 있다면 당연히 그쪽을 노리는 게 좋지 하지만 그런 영웅들이 근처에 없다면 우선 돌격 영웅을 노려도 좋을 거야 강습 모드의 화력은 방벽이 있는 영웅한테도 충분히 압박이 되거든 그리고 전환 타이밍을 볼 때는 적이 있는 위치도 고려하는 게 좋을 거야 가령 적 근처에 방이나 엄폐물이 있을 때 사용하면 적이 숨어버려서 큰 피해를 줄 수 없게 되겠지 지속 시간은 길지 않은데 재사용 대기 시간이 꽤 긴 편이니까 딜각이 잡히는 타이밍에 변환해야 딜로스를 줄일 수 있어 전술 수류탄의 팁도 알려주지 수류탄은 대상에게 직격으로 맞히는 게 가장 좋아 영웅에게 붙는 판정이 있고 수류탄이 은근히 크기 때문에 의외로 잘 맞을 거야 그리고 수류탄은 벽에 부딪혔을 때 튕겨져 나오는 특징이 있어 이를 잘 활용하면 엄폐물에 숨은 적을 공격하거나 적을 엄폐물 밖으로 꺼내올 수도 있지 또한 수류탄을 근처 바닥에 깔아두고 터지는 타이밍에 맞춰 점프를 하면 일반 점프에 비해 더 높이 뛸 수 있어 이걸 활용하면 고지대로도 이동할 수 있지 고지대에 있으면 예상치 못한 딜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데미지를 주고 싶을 때 사용하면 좋을 거야 단 수류탄이 바로 터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터지는 시간을 잘 맞춰야 한다는 것 잊지 말라고 마지막으로 궁극기 팁을 알려주지 아군이 진입하는 걸 멀리서 지원해줄 때나 아군이 사용한 궁극기에 호응을 할 때 사용하는 게 좋을 거야 물론 직격탄을 맞추는 게 가장 좋겠지만 폭격이 바로 떨어지는 건 아니어서 맞추기 어려울 수 있어 직격으로 맞추지 못했다 해도 꼭 나쁜 것만은 아니야 생명력이 낮은 영웅을 압박하고 테로를 차단하며 진영을 붕괴할 수 있다면 아군에게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거든 잘 맞추고 싶다면 실내 혹은 좁은 공간에 있는 적에게 사용해봐 적의 움직임이 제한되기 때문에 맞추기 한결 수월해질 테니까 말이야 주의점이 있다면 지나치게 공들여서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너무 오래 조준하고 있으면 그만큼 딜러스가 발생할 수 있거든 애매하다 싶으면 적이 움직일 경로를 예측해 깔아둔다는 느낌으로 사용해도 좋아 또한 모퉁이 뒤나 벽 뒤등 안전한 위치에서 사용하는 게 좋을 거야 개방된 공간에서 사용하면 다 쏘지도 못하고 끊길 수 있거든 화끈한 화력으로 적을 물러나게 하고 싶어? 그럼 바스티온을 선택해보라고 일단 구독해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